여기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은데 1년밖에 안 살고 나간거죠? 작년쯤에 본 것 같아서 1년 1개월 집행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가 50에 관리비 포함이면 500에 45에 5만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기 가스 불 뜨고 주차 4만원 따로 하고 옥탑 이고 방이 많이 크네 저 봐도 해야 돼요? 3m 70에? 아니요 요즘에 월수 손님 없어서 너무 높으면 잘 안 나가더라구요 3m 70에 3m 80 저희가 오늘 이쪽에 있는 그 임대인분들한테 문자 싹 한번 돌렸어요 원래 저장은 되어 있었는데 자주는 안 왔는데 불을 안 켰구나 오늘 본집 중에서 제일 낫네요 가입대를 위해서 여기 그럼 옥상은 같이? 네 같이 같이? 요금만 찍으세요 찍지 말고 찍으실려면 오늘 찍으실래요 여기 파라솔 있는 여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인사빈은